시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심주방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또 다른 방법 각기로 마비되고 허약하면 오장육부가 느리고 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것을 치료한다. 시심세대를 구중구폭하여 술 5대에 2-3일간 담가둔다. 공복에 마음대로 따뜻하게 세자를 복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 시심세대를 구중구폭하여 술 5대에 2-3일간 담가둔다.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. 시심세대를 구중구폭하여 술 5대에 2-3일간 담가둔다. 시심세대를 구중구폭하여 술 5대에 2-3일간 담가둔다. 시심세대를 구중구폭하여 술 5대에 2-3일간 담가둔다.